자기계발로 돈이 많지만 청주축출의 발전이 없어서나 한들 인재로 서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사람을 볼 뒤통수인지 안가야 할까 하는데 이제 그 저에 대한 평가를 뒤에 남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홀각말게 모든 짐을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가축을 돌리며 청주축출 조합원으로 또 살겠습니다. 미처 살피지 못한 제 화분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렇듯 새벽을 나자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3월 8일 동시조합전선거에서 당선이 되어 앞으로 우리 청주축축회를 해가신 이종범 조합기원께도 축하와 함께 웅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